우리 동기가 지난달에 만나서 그랬잖아요. 제가 우리 선배 동기 목사님한테 얘기했잖아요. 동기가 보이스피싱을 당했는데, 뭔 얘기를 했었죠? 보이스피싱을 당했는데. 자기가 헌금으로 내놓았던 그 헌금을 다 보이스피싱을 당했는데. 그래서 뭐라고요? 왜 내가 보이스피싱을 당했는데. 그건 왜 그런지. 그 시간표가 언제야? 그 시간표가 혹시 교회, 어? 그 저기 동기가 내놓은 교회, 그거 살까 말까, 그 시간표 이후야? 그랬더니 아니래. 그 이전이라고 했는데, 왠지 죽기면 그 이후였을거야. 몰라. 내 착각이 뭐. 하나님은 아시죠. 근데 가장 중요한 건, 결국은, 그 예물이, 하나님께 드려야 할 예물이, 하나님께로 마땅히 가야 할 시간표에, 전서와 성교를 위하여, 교회를 위하여, 수임받아야 할 시간표에, 수임받지 못하게 되니까, 하나님이, 흥미하게 해서, 보이스피싱을 받겠다고 해서, 속았다는 거잖아요. 어둠의 한 거짓이라고 해서, 속았다는 거잖아요.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려야 할 예물을 갖다가, 사단은,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하게,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하게,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하게, 사단은, 그 예물을, 어떻게 해요? 뼈삭! 뼈삭!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데 쓰임받지 못하게, 교회를 위하여 쓰임받지 못하게, 음 politique에 쓰임받지 못하게!